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차 1회차지요 몬스터는 1회차 몬스터 메소 젬스톤 몬스터 물방울 속으로 하자 메소는 메소는 8억 9천3백만원 8억 9천3백만원 8억 9천3백만원이구요 젬스톤은 하나 빼야되요 156개 하나 빼놓을까 미리 156개 몬스터는 20만3천5백마리 20 20만3천5백 358 물방울 속은 14개를 먹었습니다 메소 젬스톤 물방울 속 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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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으로 1회차 회차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지요 메소 젬스톤 물방울 속 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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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그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받은 것도 있어가지고 이것으로 회차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